어떡하라이 귀 꿇는 게 족박았네 일로 와봐 조그만 놈이 이런 데를 왜 와 여기 승매 형이 찾아오지 말라고 안 그러디? 왜? 뭐 이자라도 좀 쳐주게? 그거 나 준 거니까 그냥 너 하고 가서 공부해 돈 벌게 해줘요 안 돼 집에 가 너 뭐 잡아서 봐 얼른 네 관상도 할 만하다 돈 벌게 해줘요 수삼다 매일이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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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고 다 서 먹고 다녀 이왕 형 진 거 가르쳐 줄게 형님 아니고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